살롱, 잠원 10장 18절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아멘, 아멘 토달고 싶지 않은 정확한 하나님 말씀 정말 사랑한다 사랑한다 고백해도 끝이 없이 사랑을 고백하고 싶은 이 하나님의 작품들 정말 우리는 즐거움을 이루는 의인으로 악인의 성공을 끊어내는 의인으로 오늘도 살아냅시다 사랑해요